Q. 태양은 기본기 다 잘 되어있고 야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. 일단 태양이는 기본기도 잘 되어있고 야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. 기본적으로 센스가 되게 좋아서 경기를 되게 잘하는 선수예요. 타격, 수비 둘이 기본적으로 고루 좀 괜찮은 선수고 발도 빠르고 수비 범위도 넓고 그래서 지금 롯데에 굉장히 필요한 선수도 있지 않을까 통장 가능성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데 지금 그런 심정인데 근데 워낙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기본적으로 실력이 좋아서 잘 할 거라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잘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잘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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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재밌어요. 지금도 신기해요. 여기서 야구를 하고 있는. 너무 시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세진이 한 것도 봤고, 전주 소매 입고도 봤어요. 없어요. 깔끔하게만 얘기해 주시겠어요? 네. 방금 성빈이 형껏 올라왔죠? 네. 어, 맞아요. 다시 올라왔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ynyn.